말리포 해변에서 헤들보드 낚시 캐스팅 연습을 하고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. 30분정도 했나? 입질은 없고 그래도 바다가 잔잔해서 서서 캐스팅하는데 연습이 좀 됐네요. 헤들보드 위에서 서있으면 약간 기마자세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이 많이 됩니다. 조금 더 요령을 터득하면 헤들보드에서 편안하게 일어서서 낚시를 하면서 즐길 수가 있겠네요. 말리포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. 조용하고 바다도 잔잔하고 여울도 살짝 있어서 들어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네요. 기본적으로 낚시 캐스팅 아멘 어 으 으 으 으 으 아 어디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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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펜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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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